지면을 꾹 눌러주면서 가는 거예요. 지면 반발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면을 눌렀다가 보내는 힘으로써 파워와 스피드를 증가시켜주는데요. 어드레스 때 만든 골반의 각을 많은 분들이 피면서 스윙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이렇게 스윙을 피면서 가게 되면 이 각이 틀어짐으로 공 위에 맞거나 타핑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몸이 일어났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게 돼요. 헤드페이스가 열리면서 따라서 이 각을 계속 유지시켜주시면서 회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지면을 계속 누르는 느낌으로 각을 유지시킬 수가 있을까요? 지면을 누를 때 골반이 펴지지 않게 계속 접은 상태로 회전을 갔다가 접은 상태로 와주셔야 돼요. 골반이 접은 상태로 오른발이 지면을 꾹 눌러주셨다가 왼쪽으로 체중을 넘기실 때도 골반이 펴지지 않게 골반을 접은 채로 왼발이 지면을 꾹 눌러서 체중이 이동되게끔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골반을 잡은 채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골반 각도가 많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골반의 각이 많이 변하면서 스윙하실 때가 많으세요. 백스윙 때는 몸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다 펴지신다거나 다운스윙 때도 몸이 일어나면서 골반이 다 이렇게 펴진 상태로 스윙하실 때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힘 전달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 손실에도, 거리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을 피면서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때도 골반을 피면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몸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스샷이 나옵니다. 따라서 골반을 접은 느낌으로 계속 접어주셔야 돼요. 접은 채로 오른발이 지면을 꾹 눌렀다가 접은 채로 왼발이 지면을 꾹 눌러서 와주셔야 되는데 이 누르는 느낌이 잘 오지 않으실 때는요. 마치 스쿼트를 하듯이 굉장히 과한 느낌으로 주저앉으면서 눌러주고 왼쪽으로 갈 때도 또 주저앉으면서 눌러준다고 과하게 모션을 취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많이 골반이 펴지시고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과한 느낌으로 주저앉으면서 가주셔야 이 골반의 각이 펴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쳐볼게요. 굿샷 확실히 지면발력을 사용하니까 거리도 많이 가고요. 정확하게 가는데 사실 그렇다고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좀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연습할 수 있는 드릴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티를 두 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티를 양발로 밟아주실게요. 양발로 티를 밟아줄게요. 이렇게 티를 밟고 있으면 티를 밟은 이물감이 느껴져요. 이 이물감을 계속 느끼면서 오른발이 지면을 꾹 눌러주시고요. 다운스윙 체중을 넘어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물감이 느껴져요. 이 이물감을 계속 느끼면서 왼발이 지면을 꾹 눌러서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체중을 이동시켜서 넘어와 주시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내 발 아래 뭐가 있다는 걸 계속 느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냥 나는 지금 누르고 있는데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누르는 이물감을 갖고 가면 내가 정말 누르고 있구나를 확실히 알게 해주는 연습 방법이에요. 누르는 느낌을 가지면서 공을 쳐볼게요. 굿샷. 실제로 샷을 할 때도 그렇게 티를 밑에다 놔도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밑에다 놓고 연습을 해보시면서 이물감을 느껴보시고 이 느낌이 좀 충분히 잘 산 것 같으면 이제 티를 빼서 같은 느낌을 살려서 지면을 눌러주고 눌러주는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굿샷. 네. 이렇게 지면.